한화솔루션이 태양광 전력 확보로 탄소중립 이행에 속도를 냅니다. 한화솔루션은 한마음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계약으로 한화솔루션은 한마음에너지로 부터 매년 약 6.8기가와트시 규모에 해당하는 6,800 REC를 조달해 울산 3공장의 KR200 실적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.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 발행되는 인증서로 기업은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증을 받게 됩니다. 한편 한마음에너지는 고속도로 유유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업체입니다.